반갑습니다. 지구학 성적 폭발의 힘,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어명댓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개정지구학원 수능 준비를 하기 전에 약간 몸풀기 과정으로 개정지구학원 입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선생님은요. 일단 지구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요. 단순히 지구과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요. 지구과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해서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지구과학경과학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을 좀 더 깊기 있게 제가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을 좀 더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구과학경과학부를 졸업을 했고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대표 강사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정지구과학이 됐네요. 교과서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 전과는 좀 더 다른 교과서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런 개념들을 미리 좀 알고 본 내용에 들어가면 훨씬 더 지구학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구학원 입문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그 개정지구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 혹은 지구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과 이 수능 입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학원이라고 하는 과목 있죠. 지구학원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이게 지구학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정된 지구학원에서의 그 전하고의 약간 특징이 쉽다?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구학원은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도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쉽다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기왕에 내가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운 개념들 막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막 그런 개념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좀 쉽게 접근해서 좀 더 편안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필수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전체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쉽다? 그래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지구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학을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재명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짝 질문을 해볼까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암기과목이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구학이 암기과목이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을 보면은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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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눈초로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정작 아닌데요? 라고 선생님을 의식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구학 암기과목 맞습니다. 암기과목 맞아요. 그런데 이 암기과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수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배경 지식과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맞춥니까?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암기라고 하는 말 자체에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암기는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구학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 과목이 암기 과목인 겁니다. 다만 지구학은 과학이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암기를 쫙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내용에 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원리가 다 쏘면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내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잊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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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반복 반복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지구학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야. 뿌리 깊게 각인이 될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선생님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구학이 이런 측면들이 매우 강한 과목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면은 별도의 암기의 부담감이 사라져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되게 암기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반드시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우리 지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지구학이라는 학문은 물리, 화학,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학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 가서 전공을 보면은 대기, 해양, 지질, 천체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지구학 안에 섞여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약간은 독립적인 내용들이에요. 단원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학 다른 과목들은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는 특정이 있지만은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대기, 지구학 개정지구학원에서는 주로 날씨 변화하는 일기 대석이 있고요. 해양, 해수의 성질이나 해류들, 그리고 지질, 판의 운동이나 지질 시대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천체는 예전 지구학 개정되기 이전에 복잡한 좌표기가 빠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우주라든가 별, 우주의 팽창, 우주의 생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천체 난이도가 좀 약간 쉬워진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 복사평형이나 지구온난화 뭐 이런 내용들 다섯 개 정도의 내용이 지구학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각각의 파트에서 재밌게 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체 단원의 난이도는 아무래도 그 전에 개정 전의 지구학 천체보다는 좀 난이도가 감소했어요. 내용도 그렇고요. 출제 경향도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개정 지구학원 입문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느냐. 그래도 이제 지구학도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 조금 과학을 공부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과학이라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용 설명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본 우리 지구학원 교과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으면 본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아주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기, 해양, 지질, 천체, 그 다음에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본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선행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암석학 관련된 것들 그리고 화산이나 지진 파트 그리고 일기도 해석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복사 평양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천체 같은 경우에는 도플로과 같은 경우에는 본 내용에도 직접적으로 쓰이는 내용이야. 도플로과라든가 별의 간단한 물리량들을 해석하는 방법들. 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 정리들, 기본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했으니까 이거 이 강의 짧아야 6강 정도니까 6강 듣고 본 내용을 들으면 아주 수월하게 지구학원, 수능 관련된 개념 지구학원을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개념 지구학원에 필수적인 개념들도 넣었지만은 그러면 이 입문강에 들어가는 개념들은 아예 수능에는 절대 출제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입문강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반 정도는요. 본 내용에서도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 내용에 사용되는 내용하고 그 선행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과 용어들을 같이 선생님이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섞여서 본 강의를 듣는데 정말 수월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원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개념들 그리고 필수 개념들을 같이 수능 입문강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보면은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암석의 종류에서 첫 번째 보면은 지딜시대라든가 암석,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들이 나오는데 암석들의 특징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암석의 이름들이 좀 나오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변동대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각변동과 관련해서 화상과 지진과 관련된 선행 개념들 그리고 대륙이동설과 판구정과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행 개념들을 좀 집어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의 변화 파트에서는 이제 뭐 일기도를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단이라든가 전선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우리 3단원, 대단원 3단원의 대기하고 해양의 변화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같이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평양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천체 파트가 일단 별의 물리량이 맨 처음에 나올 때 거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별의 물리량의 가장 필수적인 개념들을 같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주의 팽창과 그리고 외경성의 탐사라든가 거기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도플럭과예요. 그래서 도플럭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천체 파트의 한 반 정도는 쓰이는 개념들이니까 그 도플럭과하고 관련된 허블의 법칙 그리고 우주의 팽창까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 이게 본 내용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내용들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인 내용들, 6개의 내용들을 교과, 개정지구학 원하고 연결되는 교과 연결 단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맞춰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점점 이게 보이십니까?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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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이 글씨가 노바인데요. N-O-V-A, 노바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적도 따라서 커지는 그런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이죠.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이니까 2021학년도 수능도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노바,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이 될 걸 약속드리면서 비록 선생님이 항상 되게 살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항상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자, 지금 이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이거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발선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시작선에, 출발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1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 노바의 제자들 우리 노바의 제자들은 그 끝이 심히 창대하게 끝날 것을 믿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정지구학도 수능지구학은 어명대와 함께 여러분 같이 한번 이런 동안 열심히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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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